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알 수 없는 위험들 묘직에 있는 사람들은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갖 위험으로부터 중요 인물들을 지키는 전문 요원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빅 수많은 전장을 누비던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때 통화 추적과 함께 순식간에 습격을 받아본 일이된 길 보호 대상만큼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지만 중요한 동료를 잃고 말았습니다 형제나 다름없던 가장 소중한 동료를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평범한 가장이 되어버린 주인공 비록 과거의 영광들은 잊혀졌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조촐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들을 데리러 가는 주인공 연휴를 이용한 기숙사 공사에 각자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만했거든요 그러나 예정보다 막히는 도로에 한참을 늦어버린 주인공 그 사이 학교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 점령당해버리고만 정문 그들은 학생들이 빠져나간 기숙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의 딸 에리는 납치하기 위해서 말이죠 놓고 온 소지품에 의해 살짝 꼬여버린 괴한들의 기회 주인공은 아주 작은 분위기의 변해를 감지해버리고 말았으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빠에게 확인전화를 해보려 하지만 역시나 가만히 두지 않는 괴한들 그들은 이미 기숙사 포위를 완료해버렸으니 소녀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프로라 소개하며 포기하라 말하는 악당들이었지만 주인공에겐 그저 가소로일 뿐 든든한 아빠의 실력 발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실력 발휘 시간이 그리고 그 사이 에이린의 집을 찾아온 CIA 국장님 하지만 그는 친구로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인질로 모종의 협박을 진행하려는 그들이었지만 그린베레와 델타포스까지 거쳤던 최강의 인간병기에게 딱 걸려버린 것이죠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주인공을 제압하려 하는 악당들이었지만 악당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런데 이때 숨어있던 기숙사 관리인의 등장과 함께 비상탈출로의 존재를 듣게 되는 일행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기숙사를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 관리 또한 매수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 주인공 일행은 순식간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바쁜 폭주에 난리가 나버린 현장 도망가려는 자들과 쫓는 자의 추적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버려하는 주인공이었지만 트럭은 결국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납치되어 버린 에린과 아들까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대법원 판사인 에린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총기 소지 법안을 저제하려는 악당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주인공이 아직 건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납치당해버린 두 아빠의 멋진 협동 공격 전직 특수부대의 진짜 실력이 불을 뿜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초들을 제압하고 두목과 마주하게 되는 주인공 그리고 악당이 방심한 틈을 이용 반격을 시도하는 에린과 숨은 강자 아들까지 pharmacy 악당이 없어지 decay 악당이 없어지지 결국 에린을 구출해내고야만은 아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악당들까지 뚜아빠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찾을 수 있었네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훈장 대신 받은 대통령 시계를 아들에게 건네는 주인공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최강 특수부대의 며느리 만들기 위한 범죄 액션 덕세컨드였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전직 특수부대 시리즈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